게임음악 전문 스튜디오가 있을까? 19년 동안 게임 사운드만을 전문으로 제작해온 스튜디오입니다. 효과음이나 음악, 성우 목소리 같은 것 게임과 관련된 모든 소리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음악이 좋았던 게임이랑 음악이 좋지 않았던 게임이 그런 몰입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아무리 듣기에 좋은 음악을 하더라도 게임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거든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유저의 관점에서 이 게임을 좀 바라보고 게이머의 감성을 좀 이해해서 어떤 음악이 이 게임에 어울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뱃돈도 다 들면 거의 게임을 쓰게 되고 부모님 몰래 이불 속에서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즐거웠던 감정이나 기억들이 그런 열정도 있고요. 그런 게 몸에 남아있어서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이런 걸로. 네, 맞습니다.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늘 아주 휩쓸고 다니셨는데 게임을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최고의 감동을 그리고 이제 최고의 몰입감을 들릴 수 있는 음악들을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꼬имиaret 드림읍 많이 잖아 주시는 분야 예전에는